LPL 마지막 날 마지막 경기입니다. 드디어 길었던 7주간의 플레이가 모두 끝나고 오늘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잠시 저희도 이제 해방되겠네요. 잠시. 네 잠시죠. 하루. 하루.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YG와 팀 WE 저희가 지금 결국은 따로 정보를 얻는 게 없이 중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석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리그피디아 들어가서 영어를 보면 됐을 것인데 영어를 본다고 해서 딱히 정확한 정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한자보다는 아니까요? 네. 팀 WE는 우선은 탈락이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넬줄하고 꼬마랑 다르고 넬줄은 그냥 넬줄이고요. 넬줄은 네. 넬줄은 말도 안 돼요. 네. 지금 일단 LPL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면 실습이 아닙니다. 네. 자크벤 생화마인 광폭지심 와. 멋있네요. 네. 잘 읽으시는데요. 역시. 네. 리지는 맹승. 맹승. 일산드라는요. 생화마인. 뭔가요. 저거는. 빈성여자. 얼음소리. 그런 얘기죠. 어어! 싸이오니맨이 냈습니다. 용서네 용서. 네. 미사야가 이거를 지금 두 번. 그러니까 한 번 썼었죠. 기회이지. 네. 근데 그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안 좋았는데. 연구 연구. 무녀 할 때 그거 묻지 않은 것 같죠? 아니 한번 했을때 결코 좋지가 않았는데 왜 자꾸 밴을 낳은지 제가 해설을 한다는거를 정보가 중국에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정 밴이죠 헌정 밴 그렇다고 합니다 제드 사봤는데 제드를 안하죠? 제드하면 다 줘요 오 랭가! 이제 전해졌군요 영원히 못쓰는 랭가 꼴이라도 다 한번씩 빨아보겠다고 네 마지막이니깐요 일단 앨리스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오토가 할 가능성도 있어요 시즈같은경우는 시바나를 할수도 있구요 트위치가 열렸는데도 그냥 베인을 가져가버리네요 조금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즈같은경우는 정말 어 LPL초반부터 시바나 자꾸 하고싶어하고 어 쉔 가져가네요 쉔앨리스 다분히 오피절입니다 쏘나 트패 이야 나왔어요 미사야 트패가 나오나요? 나왔어요 미사야 하면 트패였죠 약간 추억팔인 느낌인데요 베인하면 웨이샤오 이게 한번 나왔거든요 트패가 LPL에서 그런데 정말 명불허전이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결국은 미사야 트패 프로게네니비아 이런것들은 치타이카소스 그렇죠 이런것들은 사실 어떤 카운터가 나와도 절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올라프 진짜 추억팔인데요 이거는 네, 시즌2 맹가를 제외하면 지금 군대가신 라간님 어, 그쵸 정신라간 슈렐리아 하나 들고 다 때려잡던 그쵸 전설영사가 지금 저 모양이 됐죠 또 올라프하면 라간도 있지만 바로 맹? 맹! 그렇죠, 내일 은밀한 개인교수 선생님으로 막눈이 나옵니다 그렇죠 잊을 수 없죠 내일 은교해서 올라프 시켜야 돼요, 제 생각에 아, 랜턴도 사귀해야 돼요? 랜턴 들고 올라프 가야 돼요 그거 대박 터지면은 바로 카직스? 랑인된 거 맞죠? 맞습니다 현재로 쓰는 노답이라고 평가되고 있죠 카직스 뭐 그 예전이 워낙에 사귀어 왔기 때문에 네 그때 비해서는 확실히 안 좋아진 거는 맞지만 여전히 하나 끊어먹기에는 강력하다라는 얘기들을 알리스타 고수들은 하긴 하더라고요 어셋이니 키를 잘 먹었는데 하나를 못 끊으면 그거는 챔피언을 잘 못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은 잘 크면 당연히 세요 근데 잘 크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라는 게 단점이라서 음 한번 뭐 재미를 봤습니다 재드를 보고도 뒤늦게 카직스를 뽑았었거든요 근데 망했었어요 라인전을 이건 랭가 대 카직스 구조를 좀 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 그럴 수도 있죠 점프 오 4단 진화가 나오나요 머리나?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머리통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해봤거든요 음 말해서 정말 재밌었어요 4단 진화? 네네 랭가와 함께 있을 때 나면은 갑자기 뭐가 떠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게 그게 충족 조건이 있거든요 랭가도 이제 16레벨 찍고 나서 뼈이빨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10스택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되면은 이제 카직스가 3단 진화 한 상태에서 16레벨 해서 딱 그 캐스트 조건이 뜹니다 네네 이제 그때 저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전 그 네 다 떠요 음 뼈이빨 목걸이 에 16레벨 뼈이빨 목걸이가 9스택은 안되고 10스택은 된다 뭐 이런 연구가 있어가지고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8, 9, 10스택 뭔가 그렇게 심하게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저 같은 수준에서 그냥 나왔었던 거거든요 본인이 카직스를 했었어요? 네네네 그때 그 갱맘 왔을 때 그거 보고 저도 연습 한 번 해보는데 노멀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상대 랭가한테 그 쾌가 뜬 거예요 그래서 팀원들에 다 흥분해가지고 밀어준다고 4단 진화 해보라고 그러니까 어시만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혼자 따이브하고 애들이 다 저시켜주고 랭가를 따고 같이 죽었죠 죽었는데 뜨더라고요 스샷을 찍었는데 밑이 잘려가지고 중요한 부분 그 중 상황에서 미니언들이 끝내버려가지고 그게 너무 아쉬워요 가보로 그냥 간척하려고 했는데 뭘 해도 흑이 흑이야 아니 아니 스샷조차도 흑이 흑이니? 아니 찍었는데 밑이 되게 중요한 그 부분 있죠 스킬 그 부분이 잘렸더라고요 그곳이? 네 중요하게 그곳이 무장 처리되버렸어? 그곳이 잘려 있었어요 아 노모 해야되는데 유모였구나 네 받아보니 유모요 아쉽죠 네 제목을 좀 써놓으라고 유모 노모는 그 매너죠 네 리치왕 처음 잡았을 때 사진 찍어서 프린트해서 거기 액자에 보관했는데 음 저는 저기 처음 라그너로스 봤을 때 아 진작물 했었죠 네 아 청직이 영원히 못 넘어갈 줄 알았었는데 자 와딩을 통해서 지금 봤습니다 인베가 과감해요 어 지금 엄청 세져 인베는 좀 무적이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올라프 근데 만화 다 썼어요 만나면 만화 없어서 스킨무스끼세요 뻥뻥 던지다가 반피해요 지금 아 지금 만화를 확인을 못했거든요 하긴 뭐 애니도 고르면은 그 W를 찍어도 그냥 쓰면서 나갑니다 음 그래서 적블루 도착했을 때는 만화가 아예 없어요 올라프가 만화 말고 체력 코스트로 바뀌면은 어 그럼 할만이 진짜 각광받을 수 있는데 충분히 탑 탑신병자들이 미쳐나갈 때일거에요 아마 네 올라프가 사실은 탑신병자들이 좋아할만 요즘에 나오는 탑챔프들은 탑신병자들이 좋아할만한 그 스타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찍어서 원콤으로 따닥 솔킬 딱 내고 이래야 되는데 따악 찍어버리고 지금은 거의 버티고 네 정글러가 와도 갱 와도 충분히 살아나가고 이런 템포들이 대세가 되다보니까 초심을 잃었어요 라이어시 예전처럼 다리우스 막 이런거 하나 나오고 봤어요 어 일단 강타로 먹었습니다 네 강타로 먹고 이거는 도발 찍으면 어 그냥 이미 네 네 네 어쨌든 여사태는 없었네요 저 커직스와 트위스트 페이트의 만남인데 룰라포 다리우스 이런거 가렌 빼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렌 도 궁극기는 전현적인 탑신병자에 어울리는 궁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가렌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맞는 챔프라 생각하거든요 그럼 무지하지 마세요 어느 부분이 잘 만든 챔피언인거 같아요 그니까 정말 말 그대로 탑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챔프에요 탑 메커니즘에 그만큼 잘 어울리는 챔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시하고 궁합이 가장 잘 맞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 W스킬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피해 감소시킨다는거 자체가 LL에서는 굉장히 유니크한 용기 네 그리고 사실 패시브가 네 패시브도 굉장히 좋고 패치되고 좀 좋아진거죠 더 사실상 공격적인 어느정도를 충족시키면서 퓨어하게 탱커로 갈 수 있는 챔프가 몇 안되거든요 네 그중 하나가 가렌이기도 하면서 그게 저는 가렌이라는 챔피언 자체가 이미지가 첫인상이 네 그 사장님의 폴가렌이 그니까 뭔가 어디선가 막 죽어요 뭐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 다른 애가 죽어서 라인이 비잖아요 귀신같이 냄새먹고 나타나서 갈아먹어 CS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어? 만 이거 조금 아 전면 줄타기 우리 친구들 왔는데 비싸여 왔어요 콜드카드가 없어졌어요 그래도 잡죠 파이스트블러드 어 거기서 점 어 근데 아슬아슬하게 퍼스트올러드는 어 랭가가 가져갔네요 먼저 네 네 애교로 매력적이라는 거지 좋다는게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냥 매력있다 매력있는거랑 뭐 그런건 다르죠 말씀 드리자면 베인도 되게 매력있거든요 근데 베인이 좋아지는거는 이제 선수들의 피지컬이 좋아지고 나머지가 하향을 먹고 이러면서 네 오오오오오오 오 죽겠는데요 날카로운 검 역시 보파블레이드 잠깐만 레드가 있어서 안 잡히나요 안 잡히나요 레드카드 지금 살았네요 아마도 보파블레이드 쿨 때문에 쫓아가는 순간 그게 좀 잘 됐나보네요 거기다가 카직스 지금 기분 좋아졌거든요 블루도 다 알게 됐고 퍼스트 블루도 먹었으니까 집에가서 뭐 템 산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거 혹시 설마 익숙한 그거 같은데요 그거 맞죠 네 어 아니 풀렸어요 풀렸어요 안 풀렸네요 이게 한번 이루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라서 네 아 역시 유종의 위를 거둬야죠 네 중국은 이맛이거든요 화질의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만 어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갑자기 좀 뿌얘졌죠 눈앞이 뿌얘요 지금 왔어요 특히 셰앤의 보팔검은 네 먼저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앨리스처럼 그렇죠 네 보팔검이 선마 해줘야 됩니다 네 짱짱맨이시거든요 네 일단 뭐 바텀 1차가 일단 밀린 거죠 밀렸고요 W가 먼저 밀린 겁니다 카직스 워스블루 먹고 집에 가서 기분 좋게 핑크와드 하나 그리고 와드 롱소 두 개 사왔네요 시작이 좋아졌습니다 힘들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얀서 이렇게 되면 기분 좋죠 일단 블루를 달았다는게 초반부터 그쵸 말씀드렸다시피 카직스는 암살자기 때문에 잘 크면 정말 세거든요 그렇죠 적어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잘 크는걸 막아야 되는게 가장 큰 초점이지 네 그리고 또 하드캐리가 가능한 챔프들의 특징을 보면 쿨 초기화가 있어요 네 자 정상화가 됐습니다 오오 여기서 미사요 오오 올라프 드래곤 잡힐 것 같은데 아 안잡히네요 아 올라프가 진짜 패기로 와요 아 올라프가 진짜 패기로 와요 네 한싸 먼저 잡힐게요 에? 설마? 처음에 이거 약간 욕심일 수 있는데요 네 버텀 듀오가 체력이 많이 없어서 욕심은 납니다만 카직스 워크 쿨 초기화가 되는 챔프들은 카타리나 네 아칼리 아칼리 트리스타나 마스터이 네 마스터이도 있고 그런 챔프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제가 도타는 잘 모르지만 카우스나 이런 게임에서는 뭐 키를 성공했을 때 쿨이 초기화 된다 이런 그런 설계들은 좀 없었거든요 네 그게 아마 안 됐었죠 한계가 있었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그 게임상에 네 그런게 굉장히 좀 신선한 누커들 음 혼자서 다 잘 성장 혼자서 다 정리할 수 있지만 그만큼을 가기까지는 분명히 어느 정도 난이도를 주는 이런 설계들 아 그런 챔프를 처음 이제 처음 이렇게 에로엘 할 때 그런 챔프를 접하게 되면은 미치죠 네 다른 걸 못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완전 좋구나 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못 커서 망한 걸 가지고 네 남탓하게 되죠 아 지금 킬 킬 동안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뭐함이라면서 네 모르겠어요 오 선고각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네 좀 오래 기다려요 네 선고 없으면 잡기는 좀 힘든 일이라 아직도 기다려요 어 먼저 뽑았어요 그 발을 넣으면은 그냥 무조건인데요 각 각 한번 잡았네요 먼저 띄우고 그랩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무조건 무조건 네 맞아 맞죠 순간적으로 설마 했네요 예 약간의 렉이 있어서 잠깐 멈추고 멈추기만 해도 돼요 끊지 말고 자 W가 약간의 이득을 가져가고 네 글로벌골드도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200골이요 무시하나요 지금 200골? CS 몇 개 먹어야 되는데 200골 달려면 본인이 지금 8개 8개 넘게 먹어야지 그러면 이화진 뭐요? 웨이브 한 4개 정도는 와야지 아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개 또 몰아서 빨리 먹고 그 다음에 곧바로 밀려오는 웨이브 먹으면 금방이지 에이 200골 정도 멈춘거 아니죠? 순간적으로 자꾸 음질음질하네요 자 일단은 이쪽도 털에서 밀어야죠 상대는 이미 밀어놨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는 질겜에 해당하는 가드가 블리츠크랭크 뭐 이런거 같네요 음 이번경기 블리츠크랭크가 다 나왔거든요 네 어쨌든 뭐 네 좋네요 미드일차 조금 전에 다이브하면서 많이 체력을 빼놨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카우메이 선수가 탑에서 기량이 좀 떨어진다 떨어진다 했을때도 유일하게 하드캐리 했던 챔프 중 하나가 올라프였거든요 음 99시대의 유물이긴 한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이 새로운 챔프들이 계속 나오고 그럼 어쨌든 쓰이는 챔프는 갈릴 수 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은 많은 유저들에게 열광 많은 유저들을 열광시키기 위해서는 안쓰이는 챔프들을 자꾸 살려야 돼요 그리고 오래된 챔프들을 자꾸 리메이크를 그래서 라이언스 잘하고 있는게 오래된 챔프들을 리메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픽을 리메이크하고 약간의 어떤 시스템 자체를 좀 더 재밌게 바꿔주고 그렇게 하는거 다시 너프하고요 모두 성공하는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 노력이 있다는게 굉장히 신선한거죠 그렇죠 블루 가져갔어요 이렇게 되면 카텍스는 약간 좀 짜증날텐데요 처음 시장은 정말 상큼했는데 어쨌든 뭐 올라프가 다시 나오고 예 이런 예전에 그러면서 올라프가 다시 나오면서 막눈이 올라프를 들고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팬들 입장에선 그보다 즐거운건 사실 없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왕 즐겁게 해주려면 랜턴도 조금 더 아 운명이 빨리 도망가기 위한 운명 점프만 했어요 랭가가 네 홀짝 뛰었죠 말 그대로 홀짝 뛰고 아무것도 안했거든요 근데 사실 리그오브레전드가 너프만 한다라고 하는데 블리자드도 다 거의 너프 가장 손쉽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건 사실상 너프거든요 네 그리고 법사하면 됩니다 블리자드 아 간단하죠 도적법사 네 항상 마지막에 오는건 그 둘이죠 음 도적보다는 법사가 법사 일단 법사 저도 무조건 추천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디아블로3가 나왔을때도 예전에 바저씨 생각하고 바바리안 했다가 아 안되죠 결국은 악사했다가 뭐했다가 돌아오는건 결국은 수도 속 메인화면이 그거였어요 어디로 가야하냐 네 정말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죠 저는 난이도 노말로 바바리안 4인팟하고 디아 잡고 끝냈어요 노말를요? 스토리까지만 딱 보십시오 스토리만 딱 보고 그 다음에 환불 그게 맞는거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현명한거에요 15만원 주고 막 그런거 사고 이런거 안돼요 제가 항상 안쓰리지만 제 그 영혼속 usb가 자꾸 없어진다고요 탐내지 말라고 남의 것을 억울하시면 20만원 주고 사시던가 25만원이라는 25만원인가 아 제가 10만원을 줄었네요 무시하지마세요 출제를 아 그냥 그날 24시간 말 찍어서 사는건데 그렇게 많이 올줄 모르고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실망을 했다라는게 전 더 아 그날 약속된 코스프레 쇼만 보여줬어도 제가 그렇게 화 많이 안났을텐데 게임이 재밌었으면 덜 화났지 않았을까요? 아 날개가 어디서 그걸로 이미 전 끝났어요 블리자드가 그렇게 통수를 칠 줄은 몰랐죠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다 그럴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하지 않았나요? 엄청 재밌을거라고 다들 생각했죠 저는 그냥 생각했던 딱 그 재미였는데 너무 실망스러워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10년전 재미를 똑같이 지금 느끼기에는 근데 지금 디아블로2 지금에도 재밌어요 그니까 이게 디아블로3가 뭐였냐면 네 이게 2013년도 2017 나와야 될 게임인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잖아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픽도 그렇고 그래픽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누구죠? 디아블로가 이제 딱 정체를 들어가면서 그 딸래미 네 로트버그 하는 장면이 시네마틱이 아니라 그냥 인게임 그래픽으로 진행됐다는 음 그거 좀 하나 썼어요 네 그거 저도 하나 썼어요 네 디아블로는 정말 재밌었죠 그것보다 이제 트리얼이 흑형이었다는 것에 아 저는 트리얼이 분명히 그 최종보스일 줄 알았거든요 디아블로2때 뿌려놓은 떡밥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냥 흑형이더라구요 저는 케인 거기서 굉장히 신발했어요 너무 세 너무 안죽어가지고 뭐가 있지 않나 싶었는데 죽었어요 흑형짜리라고 흑형이 막 알아서 다 죽여주고 펜만 주워먹는 그것도 있었는데 그거 하다 접었습니다 트리얼 진짜 멋있었죠 네 날개 딱 대면서 여러가지로 좀 디아블로3는 그렇게 오랫동안 뜸들여서 만든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스타크루트2는 사실 밸런스나 뭐 이런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게임에 대한 퀄리티 자체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디아3는 퀄리티에서부터가 너무 실망이었어요 음 블리자드는 확장팩이다 그러는데 이미 게임 자체에 실망을 해버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그냥 딱 생각했던 그 정도 재미라서 25만원 잼? 음 그건 저는 소장을 위해서 했던 거라서 그건 전혀 뭐 후회가 없고 후회가 24시간 일찍 갈걸 그거 밖에 없구요 그냥 24시간을 20만원 정도 샀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20만원 아니니 10만원 정도 샀다 생각하면 되죠 음 음 음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뭐 아무튼 지금 뭐 다시 게임 얘기로 돌아오자면 네 글로벌 월드는 거의 비등비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타워가 지금 3대1로 YG가 상당히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전 라인 1차 타워를 다 미뤄는 상황이에요 뭐 킬은 뭐 3대2 뭐 이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구요 근데 케이틀린이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조합상 음 조합상 YG의 권리다 뭐 이렇게 봐도 근데 이제부터는 좀 봐야죠 네 결국 글로벌 월드가 지금 타워 차이가 두개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차이가 안난다는거는 네 그만큼 지금 내실을 W에서 잘 쌓고 있던거거든요 그렇죠 또 이제 CS하면 또 W CS 룬이 따로 있는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꾸벅꾸벅 잘 챙겨먹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소나 케이틀린 네 돌아다니면서 계속 터렛을 깨고 있고 그에 비해서 베인 블리치라고 하면 아무래도 타워미넌 속도에서는 뭐 소나 케이틀린에 비교한다면 속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그쵸 라이플리어도 확실히 좀 부족하구요 여기까지는 어쨌든 글로벌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거는 W 입장에서는 뭐 여기까지는 어차피 예상했던 수순 네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라인전이 조금 빨리 끝났다는 느낌이거든요 W같은 경우에는 라인전이 좀 길게 가는걸 좋아하는 편인데 예상이 좀 빨리 끝나면서 미사야가 이제 폭발적인 그런 로밍 네 이런걸 뽐내기에는 네 좀 타이밍이 약간 틀어졌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미사야만 아직도 저는 그렇게 생각나네요 그 존야로 존야의 시 네 존야의 시 그래서 블루카드 던지고 사형선고도 하고 블루카드 그니까 처음에는 세 번 연속으로 사형선고나 사슬 채찍으로 뭐 하지도 못하고 죽었거든요 한 세네 번째부터 블루카드 정량을 던지고 죽더니 나중에는 한번 뭐 골카드 던져보고 해줄것 같고 꽤 해줬었어요 경기를 하면서 성장했었죠 두 번 쓰더니 이제 운명에 데미지가 없다는걸 알았는지 네 옆에다 쓰더라구요 어 근데 지금 바텀이 참 압박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쉔은 미드 밀고 들어오구요 계속 이렇게 어 운명 운명 전병 아아 아깝네요 아 끊겨왔네요 끊겨왔네요 네 잠깐 렉이 썼나보네요 지금 미사야만 팔아야되요 이거 얀성은 잡혔구요 근데 지금 베인이 직격하고 있습니다 드래곤 잡았어요 드래곤 잡혔어요 페이튼 잡혔어요 그쵸 지금은 올라프가 무한추노가 가능하거든요 아 오토와 렌가 네 둘 다 잡히구요 어 고치 그 와중에 잘 맞췄네요 베인 베인이에 베인이가 있어서 이동속도 15킵니다 아아 역시 웨이샤오 네 베인이죠 웨이샤오면 오 컴오웨이가 와 역시 올라프는 저게 진짜 저런식으로 쫓길때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렇죠 고기 를 쓰고 네 브라운 월크 키고 나서 유채화까지 키면은 이동속도 굉장히 빠른데다가 도끼를 던지고 좋고 던지고 좋고 한단 말이에요 저게 사실은 진짜 탑솔러의 전형적인 챔프였는데 패기 그럼 우리 추노한테 정말 좋은 챔피언들이네요 베인도 그렇고 올라프도 그렇고 뒤를 돌아서는 순간 그냥 다 잡힌다고 봐야 돼요 뒤를 돌아서는 순간 결국 맞붙 뛰쳐야 되는데 이성훈이 말씀하신 분들 카직슨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쉰도 폭들이 나온 챔프도 아니고 지금 건물을 밀면서 운영을 통해서 이득을 가져가는 상아 이거 라인자를 빨리 끝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카직스가 성장할 만한 구간 자체도 어려워진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말씀 드렸다시피 물론 잘 안 좋은 상황 이거는 어흥 한번 하면 되는데요 어흥 빨리 해야 돼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카직스예요 고립 안 주면서 도망가야죠 또 주먹부기장을 올렸거든요 저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분명히 지금 딜러 라인이 좀 모자르거든요 사실상 카직스라는 AD 챔프가 저런 식으로 성장을 그렇게 많이 못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케이틀린아로서는 한타의 지동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뭔가 딜을 확실히 뿜어내주고 카직스가 마무리하는 구도로 나와야지만 카직스가 좀 날뛸 수 있는 구도가 나오는데 지금은 메인 딜러가 카직스고 사실상 카직스가 들어가서 딜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만한 상황이 안 나오죠 약간 그것도 위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앨리스가 기괴한 가면까지 가면서 딜템을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주문폭시자를 가서 뭐 어중간하게 생존력을 지금 올리기보다는 네 저도 포킹 데미지라도 줄 수 있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W를 안 올린 거죠? 요즘에는 이제 W보다는 Q쪽을 선호하는 편이 있고요 Q, E, R을 많이 진화한다 거의 하지도 않지만 W를 선마를 하더라도 선진하는 이 스킬을 먼저 도약을 먼저 진화를 하거든요 네 가시혁게 진화는 거의 안 하죠 이제는 어쨌든 랭가드 뺄이 빨 요무가 같기 때문에 4단지는 한번 볼 수 있을지 재밌는 아니면 카직스 머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저는 그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16을 찍어야죠 저도 4단지는 해봤는데 그냥 그게 그 스샷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고요 머리가 나와야 재밌죠 머리가 나오는 순간 이제 그 풀스텝 고정이거든요 네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뭐 약간 좀 속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조금 전에 한타에서 굉장히 많은 걸 얻어갔어요 W, E가 분위기도 그렇고 자 여기서도 밀다가 뒤를 돌아서는 순간 둘, 셋은 그냥 잘리는 거예요 한 번 약간 슬로우로 고치 피했고요 뒤를 돌아서려면 이렇게 약간 여유있게 미리 돌아서야지 아 네 폭주를 했어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네요 싸우다가 어이구 이거 안 되겠구나라고 돌아가서는 순간은 올라프 베인에게 특패의 운명까지 있기 때문에 단결된 의지도 있는 쉔 약간 빠져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변수를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일단 귀환하네요 네 라인 상황이 워낙에 빨리 끝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레벨이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네 너무 빨리 끝났어요 막상 이렇게 되니까 그 빨리 끝내게 된 거는 YG 쪽에서 먼저 주도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본인들도 약간 딱히 할 거 없어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WE가 라인전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성장을 한 후에 뭔가를 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 라고 봤을때 YG가 먼저 라인전을 빨리 끝내버리고 서로 약할 때 뭔가 해보자 뭐 이런 거를 먼저 걸긴 걸었거든요 네 주압도 그렇게 들고 나오고 여기도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분명히 원했던 상황인 거는 알겠는데 본인들이 할 게 없어 보여요 본인들도 지금 뭐 어떡하지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 블리치가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조금 좀 푸쉬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려고 설계를 해놨는데 블리치가 하나 딱 끌려가면 모든 게 망가져 버리니까 어쨌든 이렇게 빠르게 라인전 페이지를 끝난 건 좋습니다만 뭐 2차를 하나라도 밀던지 1차를 모두 밀었던 데서 오는 버프 컨트롤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지금 전혀 추가적인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복을 들어서 그냥 천고를 오히려 밀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찌끔찌끔 키류도 따라잡히고 거기다 올라프와 트페 때문에 라인을 미는 속도가 너무 좋아요 지금 W가 그래서 뭔가 뭐 미니언들을 모아놓고 야금야금 뭔가 털에서 건물을 때리면서 건물에 나오지 못하게 아팠고 뭐 이게 안 되네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죠 드래곤 가져오고 뒤돌입니다 지금 아 이거 쌈싸 맞게 되는데요 어 랭가도 오는 속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어 운명 문제가 많으면 크리스 핸드로 어떨게 돼 약간으로 구겼고요 비사야 비사야가 녹아버렸어요 비사야 녹아버렸어요 그거는 잘했네요 베인이 카직스를 잡게 되면 이건 말이 달라지죠 샌 잡았어요 예 잡아버렸어요 이거는 웨이샤오가 너무 권제합니다 그럼 지속력에서 좀 약간 블리츠 크랭크 어? 샌트북을 긁었어요 어 그램오면서 지금 긁긴 긁었는데 정 왔었거든요 올라프 맞고 베인이 다 잡는 그림인데요 쓸어 담네요 아직 쿨타임 길어요 도발 1렙이에요 어? 안 따라가네요 도발 약간 의식을 한 거 같이 보이는데 네 지금 닌자 방어수를 마스터했지 도발 마스터한 게 아니라서 쿨타임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도 안경적으로 안경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게다가 앨리스 나름 체력이 이렇게 적진 않았거든요 뒤를 좀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귀환하는데 왜 아아 귀환할때 걔도 안 건드리나 그랬는데 개는 무니까 안 건드리고요 그렇죠 귀환하는 로봇을 건드리네요 뭐 이렇게 돼도 어쨌든 더블스코어입니다 10대 5 글로벌 글드 차이는 확 벌어지게 됐네요 게다가 미드 1차 타워까지 밀어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점점점 WE의 분위기는 결국 카직스 성장 아직까지 템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엄청 나쁜 것도 아닙니다만 상대적인 거니까요 워낙 지금 올라프가 카직스를 물었을 때 그때 뭔가 누군가 지켜준 카직스가 무시하고 뛰어가서 베인이나 누군가를 원컴으로 확 하고 뛰어 넘어가서 널뛰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템이 전혀 아니거든요 잡고 나올 수 있을 만한 딜도 아니고 사실 쉔과 카직스의 조합을 노린 게 있거든요 어쨌든 쉔이 카직스한테 단결대해지 사용해주면서 생존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딜 자체도 웨이샤가 너무 잘 커서요 단일함살이 안 돼요 베인한테 붙었다가 손금 맞으니까 바로 거의 즉사했거든요 거기다 지금 랭과 템보다 카직스 템이 더 좀 뭐랄까요 아직 좀 완성이 덜 된 느낌의 템이라 랭과는 지금 템이 용후에 정글랜드 BF까지 나왔거든요 아 고치 랭과는 지금 버그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딜러나 서포터나 이정도는 한방에 그냥 그쵸 지금은 쉔이 아닌 바에 거의 웬만하면은 그동안 집중이 제대로 잘 됐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날뛰고 있을 랭과 그리고 웨이샤으로 생각 못했습니다 일단 뭐 이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돌아 들어오네요 내려가나요 지금 크레센 도 이렇게 추격하고 우르르 내려오는 그쵸 지금 운명이야 운명이 어디로 바로 여기 하지만 벽터가 넘어가고 땡겼어요 야 이거 너무 좋았네요 오토 그냥 녹아버렸습니다 블리츠 크랭크가 네 이 YG에게는 눈에 가시같은 존재 지금 정말 그렇네요 네 뭔가 이렇게 우르르 내려오면 크레센트를 한 번 딱 맞고 카직스와 여러 챔버의 북들로 하나 딱 끊고 뭔가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 다음에 뒤로 살짝 백스텝 백스텝은 아웃복싱으로 툭툭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리고 W는 우르르 막 뭐냐 내려오기 좋은 조합에는 베인 올라프 공키고 막 내려올 수 있는 조합인데 문제는 그렇게 백스텝을 하면서 딜을 넣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블리츠한테 한 번 끌어당겨오면 모든 설계가 다 망가지니까 백스텝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쵸 지금 그것도 말랑말랑한 쉰도 아니고 나른 성장 어느정도 한 쉔입니다 이런 낚시에서는 블리츠가 정말 좋은 일을 아 너무 웃겨 이거는 약간 미사일 전멸이 뻘쭘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잡아냈어요 라가나로크를 켜고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네 이쪽으로 저쪽으로 집으로 아 이건 사실 도망칠 수 있거든요 유쵸 라가나로크를 버렸나요? 네 버렸어요 아 예 결국 정말 집에 가네요 네 다 살았어요 말씀 드리죠 굉장히 정확한 해설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는 네 이거 또 끌고 또 잡히죠 맞잡혀요 맞잡혀요 어 그래도 잡혀요 그래도 잡혀요 강화 올가민언군은 스턴이예요 그렇죠 아 스턴이었나요 스네어가 아니라 아 그러니까 말씀 좀 드렸네요 네 스네어인데 네 스네어 네 못 움직이는 워낙 스턴이라는 개념이 광범위에서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거 뭐 그냥 바로 먹는거 드세요 라고 하는 수밖에는 없고요 그 미드 밀러 가죠 그렇죠 방법은 그거밖에 없죠 네 드시는데 좀 오랫동안 드세요 콕콕 씹어드세요 이렇게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꿀떡 삼켰어요 근데 콕콕 씹어먹는게 아니라 아 이거 체할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미드 털에 못 밀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건지 아니면 어디 딴 데 가는건지 모르겠네 어? 못 밀었어요 예 못 밀고 건들지 못했어요 왜냐면 콕콕 씹어먹어야 되는데 콕콕 삭혀버렸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먹어버렸죠 생각보다 너무 빨리 먹어버렸죠 그만큼 뭐 잘 크긴 했습니다 경계 많이 기울었네요 6500걸 정도 차이가 용먹는데 꼭꼭 씹어먹고 있잖아요 YG는 아 네 이빨이 부실해요 신상한 동물이다 보니까 용이 네 대우해지면서 먹느라고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되면서 남이 발효먹을때 우리는 드래곤 먹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손해가 시작되는거거든요 네 일단 뭐 아까 밀던 이 차를 밀러 오고는 있습니다만 맞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대처가 빠르거든요 워낙 클리어도 빠르고 자 체력은 많이 빼놨어 이거는 와 이거 지금 와 이거 지금 어 라노 켰어요 근데 랭가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센데요 근데 이거 좀 약간 크리스도 있네 미소하여 어 존냐 썼구요 베인 뒤에 센다 야 옆에는 베인이었는데 크리스도를 아 그래도 아까 살기 위해서 혼자 썼죠 네 어 카직스 점프 점프 카직스 점프 점프 네 방금 했어요 점프 네 어디 파닥파닥 어디로 파닥파닥하면 좀 더 나와서 아아 전멸 네 이거 이득봤어요 네 이득봤죠 저럴때보면 되게 안쓰럽거든요 카직스가 막 파닥파닥거리는데 이속이 빨라지진 않아요 빨라지진 않는다구요 저게 아 그래도 쿨이 들어가ED 자 연기력 좋았어요 연기력 좋았어요 이거 알아요 알아요 불리츠 와요 불리츠 걸렸어요 그런데 아파 나 아파 아! 성공! 좋네요 플래치인데 이거 메이샤오가 조금만 망설였잖아요 조금만 따라가는 거 늦게 갔다던가 죽었어요 지금 FG 제4 죽을 뻔했어요 막아야죠 지금 소소한 이득을 봤다고 하기도 못한 게 결국은 카텍스가 죽어버렸으니까요 비둥비둥하게 죽어버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카직스가 그래도 아까 2킬 가져갔죠? 아닌가요? 아까 더블킬 카직스가 네 아마 올라프 잡았고 미사야도 그러면서 퇴미고 깽이 하나 더 나왔네요 그동안 뭐했죠? 정글 랭가가 인피가 나왔는데 뭐했죠? 아까 전에 분명히 라위 이렇게 있었는데 가난해요 정글 랭가가 레벨이 더 높아요 노동자의 상징이거든요 곡괭이 낮과 곡괭이 아시죠? 아 힘듭니다 농민과 노동자는 힘들어요 랭가든 카직스든 뭔가 특이한 거 하나 나오고 그거라도 보면 좋겠네요 지금 이거는 YG가 초반에 뭔가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그림대로 만들었는데 CS라든지 이런 것들을 워낙에 착실하게 잘 먹으면서 W가 글로벌 골드가 오히려 건물 깨진 거 생각하면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고 건물 미는 것도 지금은 랭가드 잘 크고 하니까 녹았어요 그냥 건물을 딱 집어가지고 꿀꺽 삼켜요 네 에이전트머 패치데스트처럼 네 그냥 꾹꾹꾹 삼킵니다 YG는 뭐 꼭꼭꼭 씹어먹어야 되는데 들어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사라지죠 정말 빠른데요 엄마들이 이렇게 좀 씹어먹어라 네 삼키지 말고 좀 씹어라 오 엄마말을 잘 듣지 않아요 네 리치 베인 득해 그럴만하죠 올라프도 있고 랭가도 있고 베인도 있고 그러고보니까 뭐 블리치만 약간 외롭네요 거기 블리치 건물 깨는데 도구하는데 블리치는 딴 거 하고 하면 되고요 지금 나가지 못하니까 샛이 미드에서 져 스플릿피셜 어 샛 훈남아요 어? 미사일이 혼날 것 같지 어 이거 좋아요 야 요건 몰랐지 도발 난두인 어 전멸까지 근데 이거 도발쿨 돌아오는데 5초 남았습니다 크래비 어디로 한 번 피해야 돼 한 번 한 번은 무조건 피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게 커버에 틀 때는 피하기가 어렵거든요 아 야 미치는 정확히 생각을 했는데 정말 조금 모자랐네요 고치 맞았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라즈나르크요 근데 저기 쏘라님 어 어디로 뛰죠 너무 오랜만에 만났나요 쏘라님 저게 바로 어 어 네뚜기 죽었어요 와 카직스 세게 세네 세게도 세지만 지금은 웨이저거 반응도 너무 좋았죠 저게 카직스 템이 BF가 하나 있었으면 저 베인 잡혔는데 네 그렇네 곡괭이라 주문포시차네요 네 주문포시차 아니었으면 베인 잡았죠 서렌은 안돼요 네 메모셔스까지 나왔고 랭가가 이겨야 네 2스택으로 봐야됩니다 봐야죠 아직 2렙 남았어요 고지가 코앞이에요 아 이거 기대되는데 이거 만약에 지금 랭가 이게 아 미치겠네 이거 한 번 보고싶은데요 방금 전에 쏘나의 크레센도 같은 경우가 네 아 랭가가 5스택밖에 안되네요 어 이거 스택도 뭐 기준이 있긴 높진 않았거든요 되게 높은건 아니었는데 인기는 있었는데 음 분명히 라그랑콜 쓰면 크레센도 낫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텐데 네 뭐 어쩔 수 없는거죠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네 본능이죠 라그랑콜 상태에다가 탈진거는 것도 맞는데요 뭐 프로금기에서 타방하면 네 본능입니다 네 타워 막 타올 때 안티 먹는거랑 똑같은거라니까요 네 마스터이 궁키면 무서워서 탈진 거시잖아요 그쵸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분명히 그랬던 기억이 있을겁니다 아니요 그런 그 이 동네는 그런거 없어요 아예 못겁니다 탈진이 있어도 아예 못걸기 때문에 아헬이도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큐터블리 이하를 쓰기도 바쁜거에요 자기가 죽기전에 뭔가 하는거 D까지 예 분명히 자 터렛에서 한방에 날아오고 있어요 음 나한테 이미 날아왔어요 어 하지만 전멸을 쓰죠 그렇지 어차야 맞을거 이왕 맞을거 멀리서 맞는거지 타워다이브를 타워다이브를 당하면은 왠지 전멸 쓰고싶어요 그냥 아 써야죠 이미 날아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오 오 조냐시아이팅 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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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패는 녹여요 튼패는 녹였는데 근데 올라프가 깡패야 어흥 와 드래곤 끝까지 괴롭혀주네요 와 블리츠는 살았고 와 FGF 살았네요 와 블리츠는 살았어요 그걸 살아가네 앨리스 튼패가 만든거에요? 녹긴 했는데 조냐시아이팅 네 사실 예전같은 포스는 아니었습니다만 많이 아니네요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결과가 중요하니까요 결과는 팀이 승리 가져갔다는게 중요하죠 튼패 때문에 가져간건 아니라서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상대를 네 올라프가 카오메 선수의 올라프가 6스택 7스택 정도 된거 같네요 지금 멋있네요 아 8스택이네요 어 고지가 코압인데 일단 카직스가 레벨 14기 때문에 아직 굉장히 멀었습니다 금방 15가 될거고 카직스도 16레벨이 되야된다는거죠 네 그쵸 기다려줘야죠 제가 알기론 업저벌 캐스터가 뜨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여기에 이렇게 뜨게 되어있는거죠 네 어쨌든 지금은 네 진출자가 확정된 상황에서 서로 즐기는 것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만 OMG IG 로얄 PE 네 네 네 플레이오프은 이제 따로 네 팀을 치르게 되고요 올라프의 템트리가 좀 특이하죠 티아멧 같거든요 음 음 굶주린 히드라까지 가위법도 하죠 지금 뭐 태윤 나쁘지 않고 란두이네 네 태양불꽃 멍토 정령영상 뭐 지금 올라프는 네 어쨌든 하나를 때려잡는게 뭉쳐있는거 다 때려잡고 싶은 올라프거든요 네네 옛날에 정말 그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그렇죠 네 그 올라프이기 때문에 이 티아멧 티아멧 티드라는 굉장히 좋은 선택 어 카직스 땡겨오고 야 딱 잡을 수 있는거 바로 땡겨오네요 그걸 참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지금 시야 안보이는 곳에 시야가 정말 중요한데 시야가 안보이는데 왜 자꾸 깐족깐족거리죠 그렇죠 피드모 쓰레쉬 얼마 안남았어요 근데 멈췄 근데 멈췄어요 자 어 자 운명 운명 운명하셨습니다 어디로 아아 뭔지 모르겠지만 미사일이 녹았어요 녹아요 미사일이 녹았어요 지금 또 녹았어요 16 됐습니다 어 이거 여기서 설마 아 근데 지나를 아직 안했죠 네 지나를 아직 안했어요 어 분위기가 끝날거같아서 끝날거같은 분위기인데요 어 사람이라뭐 이걸 위해 40분을 기다렸거든요 어 설마 끝내러 가나요? 왜 왜 왜 에이 조금만 지금 상태에서는 원래 진화가 안되잖아요 네 25초만 끝내버리네요 25초만 예이 나쁜사람 어 이거 기다렸어도 어차피 미니언이 끝내는 상황이었네요 네 이렇게 되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굉장히 길었던 어 LP의 7주간의 LP의 모든 어 기본 정규 리그가 모두 오늘로써 마무리가 됐네요 네 마지막 YG와 팀 WE의 경기는 WE가 1승을 추가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탈락 네 13승 8패 나쁘지 않은 3자동률 하지만 탈락 하지만 탈락 하지만 로스컵에선 나가지 못한다는거 탈락 네 이사야 투표도 안된다는거 탈락 탈락 네 이들이 이렇게 안되는거야 클랜 배틀이나 출전했으면 좋겠네요 W는 근데 그 국내 계정이 본인 계정이 아니어서 네 출전이 안돼요 안되겠네요 네 본인 계정 갖고오세요 대한민국 국적부터 취득하시고 그렇죠 귀와야 되겠네요 제프로 만들면 돼요 자 마무리 이렇게 돼서 LP에 여러분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플레이오프까지 하나요? 당연하죠 그렇답니다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LPL은 나이스게임TV와 함께 그렇죠 여러분 이번에 LPL 보시면서 많이 느꼈을거에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국내 경기와는 다른 정말 해외 리그만의 재미가 있다는거 여러분도 많이 아셨을테고 또 이렇게 LPL같은 경우에는 어 끝나자마자 곧바로 여러분 다시 보기 유튜브 그리고 다음팟을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바로 다시 보기로 보실 수가 있어요 바로 궁금하시죠 여러분 앞에 못보면 미치도록 궁금하실거에요 바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이제 그만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여태까지 LPL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많이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마지막이 아닙니다 곧 새벽에 또 이번에 북미 대표 선발전 하니까 이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결승전과 삼사회전 동시에 새벽 4시 네 치러지니까 그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또 LPL 플레이오프까지 어 일정 여러분께 공지해드리니까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이와진 그리고 새벽 4시도 이와진 캐스터가 진행하시죠? 그렇죠 몸에 냄새가 나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냄새 안 난다고요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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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가 향기 향기 진행을 맡은 이와진 그리고 도움맛 주셨던 이성우 해설 그리고 어 국뽕환사발 거하게 하시고 국뽕이라뇨 아주 냉정한 최칭창에서 LPL에 가장 적합한 수준의 해설자다 음 뭐 강키나 뭐 성우나 형기 아 낭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나 맞춤형 해설을 제게 완벽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완전 완벽했습니다 네 아이가 그러면 해설에 이성우 그리고 드립에 정진호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